RMC의 소확행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90년대 하루키의 수필집이 이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확실하면서 작은 행복 첫 번째 날이 풀려서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데요 한강공원 잔디밭 언덕에 누워서 하는 고기 이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뭐 제가 어느 다리역 어느 언덕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정말 굉장히 자주 혼자서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제가 데려와서 늦게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누워서 그리고 역시 샤워 후 맥주 한 캔 딱 아빠가 아버지가 그렇게 샤워를 하시면서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왜 불어나 저도 벌써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의 그 맥주 이 차가움과 뜨거움 이 올바른 조화를 이루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공복의 우롬차 혹은 루이우스티 차를 잘 알고 잘 마시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어...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좋... 커피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렇게 차를 따뜻하게 이렇게 공복에 아침에 마셔주는 뭐 이렇게 자주 그러진 않고요 되게 뭐 잘 챙겨 마실 것 같지만 어쩌다 가끔 생각나면 가끔 탑 마시는데 굉장히 속을 이렇게 아침에 배우는 하루에 산뜻한 시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실업용 렌즈를 끼다 보니까 렌즈가 기가 막히게 한 번에 잘 껴준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뭐 엄청 흔치는 않아요 어... 보통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울 안 보고 끼는데 막 씹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이 딱 한 번에 무난하게 잘 껴졌다 이런 게 이제 고난의 하루에 이길 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징크스 같은 거죠? 그리고 어...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 없는 한나즈 서울숲과 선수동인데 뭐 제가 가는 몇 군데에 장소가 있어요 가서 사승부로 그 가운데 다리를 굉장히 걸어가는 걸 좋아해서 어... 사람이 딱 없을 땐 서울숲을 가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간지 좀 됐는데 가야 됐네요 여섯 번째 너무 긴데 옷을 사면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랑 상상매치는데 사고 나서 코네했을 때 진짜로 내가 봐도 매치가 쩌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야 이거 자켓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셔츠랑 바지랑 이 신발 여기 딱 딱 신어주면 내가 이 스트리트에서 내가 멋으로는 짱 먹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면 보통은 좀 작거나 소재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거나 핏이 뭔가 이상하거나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매치하는 아이템들이랑 하나의 룩이 완성됐다 이러면 이제 하... 세상에서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소확행 일곱 번째 다음날 휴일에 하루 딱 나는데 날씨가 기가 막힐 때 다음날 비우면 더 기분 좋은 거 아시죠? 다음날 비우면 더 기분 좋아요 아아 역시 어제 시길 잘했어 여러분 요거 요거 진짜 이 현대인들이랑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감 하루 딱 나는데 날씨가 그냥 빡! 하아 이 날씨가 사람한테 얼마나 지대하냐면 미치는지 아무튼 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내가 생각한 멜로디에 내가 생각한 편곡 딱 들어맞았을 때 왠지 음~~ 음~~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 피아노 딱를iew고 중단 싱스 딱 drive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딱! 기든밀힌 것 같은데 근데 Amai 딱! 막상 딩디웅rid!! 해보면 일단 제가 물론 전에 이제 편곡적인 내가 스킨에 많이 boo와 굉장히 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되게 비 9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하지만 그 모든 홈누를 뚫고 내가 생각한 편곡 굉장히 잘 들어맞았을 때 그만큼 이제 제 지각으로서 제가 기분 좋은 순간이 없습니다.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요. 그렇죠. 택배가 생각보다 일찍 왔을 때 그렇게 설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택배 왔습니다. 뭐지? 뭐지? 뭐신가? 뭐지? 제가 원하는 짝사랑 이제 두 사람입니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몇 번째는 이제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화화킹인데 이건 소화킹이 아니라 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뭐 제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런 걸 이제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런 줄을 알 때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되게 큰 어떤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기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정말 너무 하고요. RM의 소화킹 끝! 아뇨 감사합니다.